뇨미 샌드위치 샌드위치 아 배고파 샌드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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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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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너무 귀엽다 먹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존맛탱 너무 맛있어 회가 다 기네 연어 오니 와 대박 맛있다 룩북 촬영하면은 너무너무 피곤해 참치 오 드디어 오니를 먹어볼까 따단 오니 진짜 조그맣다 오니 드리는거 아니에요 드리는거 아니에요 드리는거 아니에요 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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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니 오니 이거 뭔데 이렇게 뚱뚱하지? 완전 뚱뚱해. 간만에 집에서 룩북 촬영을 해봤는데요. 집에서 찍으니까 확실히 더 편하게 촬영한 것 같아요. 룩도 원래 6개인가 7개만 하려고 했었는데 옷장에 옷들이 더 보이니까 이것도 찍고 싶은데 해가지고 10개 넘게 찍은 것 같고 아주 만족합니다. 특히 옷 챙겨가는 게 너무 무거웠고 힘들었는데 즐겁게 만족스럽게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고생했으니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아니 장어초밥 한입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지? 장어를 한 마리를 하나 주셨어. 제가 요즘에 배달도 안 시키고 요리해 먹었는데 안녕 오늘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마지막 룩 찍으면서 배달 시켜놨거든요. 만족스러운 만찬입니다. 진짜 피팅모델 분들 물론 저도 피팅모델을 1년 넘게 하긴 했는데 피팅 촬영할 때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. 포즈 취하고 예쁜 척하는 게 보통 예산일이 아니더라고요. 지금도 에너지가 방전되다 못해 마이너스 통장이 됐어. 지금 끌어다 쓰고 있어 내일 것까지 룩북 촬영만 하면 이게 격련이라 할 것 같은데 오늘 룩북처럼 딱 입고서 항상 가고 댄스 페스티벌 가고 바닷가 가고 산 가고 막 이러고 싶은데 갈 일이 없네? 7월 8월에 많이 놀러 다녀야겠어요. 아 피곤하다. 하지만 드디어 저의 맥북 부품이 입고가 됐다고 해요. 그래서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가로수길 가.. 저기요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? 가로수길까지 가서 맥북 수리를 맡기고 와야 될 것 같아요. 가로수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로수길에 도착을 해서 보내주고 올게요. 이 모니터도 이제 마지막이구만. 97만원 플렉스 하러 가보겠습니다. 이제 제 맥북을 맡기고 껍데기만 이렇게 달랑달랑 들고 왔어요. 수리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. 하루 이틀 뒤에 다시 또 와야 돼. 정말 지겨워 가로수길. 수리하고 나면 1년 동안 안 올 거야. 지도를 참조해서 주행하세요. 알겠습니다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튜버 달림님이라고 있는데 이 노래도 되게 여름여름스러워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. 이 노래 진짜 짱 좋아요. 진짜 꽉 쭉쭉쭉쭉쭉해왔는데 정말 힘들고 모니터링이나 잘 못해 줘요. 들어있지 않아 있었냐 냐 냐 나의 누구의 하얀 을 꾸밀대 저 문바른 그대 뭐가 있을까 음 이제 슬픔 가려줘 그늘 아는 이 길이 내 눈물 모르게 예에에에에 나 왜 이렇게 주민을 먹어? 아이고 착해. 이쪽 손. 아이고 착해. 너무 착해. 올리브영에서 어제 자기 전에 12시쯤에 파운데이션을 시켰는데 오늘 드림으로 시켰거든요. 근데 이게 3만 원 넘으면 무료배송이더라고요. 당일 배송인데. 그래서 어젯밤에 시키고 지금 오전에 도착을 했습니다. 에스쁘아 파운데이션. 이거를 쿠션으로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원래 쿠션보다 이런 리퀴드 파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시켜봤어요. 너무 예쁘죠? 저는 20호를 주문했어요. 야옹야. 뭐하세요? 야옹. 아이고. 아이고. 오이. 너같은 뼈다. 너같은 뼈다. 어이. 하나요. 그xxx. bonding. 여름. 끌어들어. 네. 끌어들어. 짜자eté 치즈 치킨 내 Eldar 그리고 부추 만지 당연히 연료 소시지 소시지 케 knowledge 소문이 두부 ці nerede 고구마 휘핑 quite cake 녹화 초콜릿 마요네즈 물을 끓여줍니다 소금 티나스 마요네즈 너무 멈추지 않으니 아이고 귀여워라 저번에 수제비하고 감자 1개 남아가지고 근데 감자는 또 놔두면 싹이 트잖아요? 그래서 오늘은 감자전 무든 이렇게 맛있게 빌딩한 불과 양파 푸드스푼 잘 넣어 후추 청양고추 초기름 고구멍 계란 김여우씨 김여우씨 다 먹었던 치즈가 완벽한 선택이었다 inho 김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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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요, 나 배드민턴 처음 춰보는데 한 번 부르는거야? 응, 나 못 친다니까? 엄청 가르치면 해야겠네??? 공보고 이렇게 다같은 게 나평에 자, 끌어내면서 키위 주사하네. 아빠가 만들어온 키위 100% 달달하지? 응. 식사하고 먹으면 맛있는데? 네가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면 잘 쳤을거야. 체육시간에 항상 하는데 항상 못하고서 끝났지. 오, 잘한다. 안녕하세요. 스코티쉬 볼게요. 스크디쉬 폴드 여우가 깜짝 놀라더라 아침 꼭두 새벽에 어디에 나가 아이고 힘들다 그 앞에 걔가 도망간 자국에다가 춤 쫙 짜주고 왔어 유영 딴거라 다른 거 선택하는 게 있어 사탕은 기침 나거나 목이 칼칼할 때 먹으면 좋아서 뭐야 왜 아파 어머 호로록 먹어야 흘려 저라면 술안이다 안 보일 수밖에 없는 자리인가 어? 꺼꾸기인가? 어? 꺼꾸기인가? 이게 단풍나무 아니야 아니야 부붕아야 부붕아야 날개시야 예 예쁘다 이쁘다 야 lorsqu? 오~~ 대박 재미있어 그니까 한편 한번 한편까지 보면 무조건 그다음 부터는 끝까지 보게 돼 네가 두편도 오 이쁘다 얼음물처럼 차가울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 산이 깊을수록 물이 차갑지 땅이 깊고 근데 여기는 되게 깊은 산이 아니잖아 거의 뭐 삼다수 광고요 너무 늦었고 너무 많아 아아아 으아악 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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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